배우 엄정화가 배우 명세빈과 찍은 다정한 투샷을 공개했다. 엄정화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빈. 축복합니다. 닥터 차정숙 이라고 적었다.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엄정화가 명세빈과 함께 베트남 해변의 배경으로 미소짓는 모습이 담겼다. 두 사람은 지난 4일 종영한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에 출연했다. 이 드라마는 시청률 18.5% 늘 기록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최근 베트남으로 포상휴가를 떠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